황현 초상 및 사진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매천 황현의 초상화이다. 2006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494호로 지정되었다. 대한제국기 전후 최고의 초상화가로 일컬어지는 석지채용신이 그린 한발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의 초상화이다. 이 초상화는 황현이 자결한 다음해인 1911년 5월의 일찍이 황현이 1909년 천연당 사진관에서 찍어두었던 사진을 보고 추사한 것이다. 사후에 사진을 보고 추사한 것이지만 실제 인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만큼 매우 뛰어난 사실적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. 심의를 입고 포대를 맨 뒤 정자관을 쓴 모습이며 도상은 안경을 쓰고 오른손에는 부채를 들고 왼손에는 책을 든 채 바닥에 화문석 돗자리를 깔고 앉은 부자상이다. 자세는 거의 굽은 면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왼쪽으로 앉은 정면상에 가까운 모습인데 이는 애초 황현이 찍은 사진의 취세에서 온 것이며 부채와 책을 들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진의 모습을 따르며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. 그러나 사진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쳐들고 있는 모습인데 초상화는 심의를 입고 정자관을 쓴 뒤 화문석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약간 바뀌어 있다. 이 황현상은 양식사적으로도 대한제국기 전후 초상화의 새로운 면모와 특징적인 모습을 매우 종합적으로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수준도 이 시기 초상화의 백미로 꼽힐 정도로 뛰어난 면모를 보여준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